틈에 숨어있다 어둠에서만 흩혈하는 빈대는 두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90일 후엔 1200여 마리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린 자국이 모기와 비슷하지만 빈대는 기어다니며 물기에 다소의 자국이 쭉 이어진 형태로 나타나죠 침대 매트리스 아래 검은 배설물까지 발견했다면 확실합니다 둘째 살충제도 임시방편이지만 50도에서 죽기에 스팀다리미로 모든 틈을 반복해 지지세요